78 한국어 공부 날씨 78 한국어 공부 날씨 1. 춥다 1. 춥다 한국 날씨는 어때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너무 춥고 바람도 차가워요. 너무 춥고 바람도 차가워요. 그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눈 베트남에도 눈이 와요? 아니요, 사파에서만 가끔 볼 수 있어요. 사파에서만 가끔 볼 수 있어요. 사파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같이 가요. 3. 고드름 3. 고드름 저기 봐, 고드름이다. 저기 봐, 고드름이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고드름 처음 봐, 고드름 처음 봐? 응, 처음이야. 응, 처음이야. 응, 처음이야.